나, 나 의견 있어! 어, 얘기해, 얘기해, 얘기해! 우리 지금 머리 위에 뿌리나 뭔가가 있으니까 귀기즈 어때, 귀기즈? 귀기즈? 귀기 뭐야? 귀기즈! 이비늄과, 이비늄과! 귀기? 그것도 좋다!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볼까? 몇 개 더 꺼낸까? 이비늄과, 이비늄과! 그럼 포인트 좋아! 도바이 마음에 안 들지? 야! 아니야, 오해, 오해!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? 오해, 오해! 마음에 안 들면서... 마음에 안 들면서... 아니야, 오해! 미안해, 미안해! 언니, 귀기즈! 아니, 귀기즈가... 되게 뭔가 귀... 귀가 너무 너무 귀엽다, 그렇지? 안녕하세요, 귀기즈입니다! 반짝반짝 눈이 부샤나-나나나-나나- 어, 귀기즈의 뜻이 뭔가요?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할 거야? 저희는 귀에 귓밥이 많습니다! 여보세요? 어디요? 귀에 귀지가 많다고, 귀지. 아우, 일절만 하지. 귀 귀지. 다른 거 먹으러? 아 어떡해. 그거 일단 후보 1순위로 하자, 그러면. 귀 귀지. 알겠어. 아니 왜 내 주는 패어? 진짜 어이가 없네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? 아, 나 기억났어. 나 한 개만 더 기회를 줘. 어, 얘기해, 얘기해. 어, 문어 뭐야? 귀 밑에, 귀 밑에. 귀 밑에? 야, 우리 맨날 멀미향 먹어서 그런 거야? 어, 나 근데 괜찮은 거 같아. 어, 정말? 왜, 이유가 타당해. 마음에 안 들어?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맨날 멀미향 먹잖아. 우리 맨날 멀미향 먹잖아. 맞아, 맞아. 야, 이거는 이유가 타당하다고. 그래?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? 기밑해, 기밑해. 나는 좋아. 멀미향 같은 걸그룹이 되겠다. 기밑해. 웃겨? 웃겨, 이 새끼야. 아니, 너무 웃겨. 안 웃겨? 난 너무 웃긴데. 안 웃긴데? 나 좀 진지였네? 아, 근데 좋은 거 같아. 기밑해, 나 좋은 거 같아, 사실. 기밑해 할까? 응, 기밑해 좋아. 아, 오케이. 그럼 기밑해로 가자. 저격팀이라고 모아놨더니 제 인내심을 저격할 줄은 몰랐네요. 너와 날 약속해. 나 한골 귀ounced bang